진짜 대이빵 어디야 어디야 좋아좋아 그런 성악물 좋아 맞아 그래서 다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찌는데 너무 멋있더라구요 그리고 뭔가 시작할 때보다 사람이 많아져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더 크게 소리쳐주시면 게이파 같아요 자 친구들에게 여행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간고사 굴치기고 많이 힘드셨을텐데 오늘 이곳에서 저희 에너지를 함께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지금 목소리로 안돼요 더 큰 목소리로 준비됐어요? 자 준비됐으면 소리질러요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 한번 더 소리질러 예쁘다 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물 한번 뿌려드릴까요? 이분들한테 오늘 워터밤 한번 가요 어떻게 방판대야? 진짜 진짜 돼? 어떻게 물감아서 뜯어봐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마지막 꽃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꽃 전에 물 한번 뿌리는걸로 어떻게 지금 시원하게 한번 갈까요? 아 자 여러분들 원해요 나 끝까지 원한다 소리 자 오늘요 나 끝까지 원한다 소리 잠깐만요 카메라 일단 카메라 일단 자 나 원한다 소리 질러 우와 괜찮다 우와 생각수가 좋아 자 한번 더 우리 다같이 한번 뿌려볼까요? 아 한번 더 이렇게 된거 다 풀어 이게 진짜지 뭐 혹시 뿌려 없으신 분 있어요? 네 자 다같이 여러분들의 함성소리에 맞춰서 준비된다 준비된다 다같이 소리 질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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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원하잖아 그래 우리 이게 우리만 안좌도 조금 미안하잖아 어 그래 어떻게 저거 시원하네요 어떻게 여기도 뿌려드려요? 자 다같이 다시 한번 더 소리 질러 여러분 시원한 촬영 되시길 바랍니다 잠도 재밌게 또 행복하세요 아 근데 잠깐만 안경 괜찮으세요? 안경 안경 닦아주시면 되시겠습니까? 안경 닦고 갈게요 안경 닦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은 무엇을 해야지? 저희 다음 곡은요 여러분 가장 저희가 최근에 가수했던 T.LAY라는 노래인데요 T.LAY 뭔가 T.LAY도 어딜 따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손에 찔러요 아니 아니 T.LAY 하는 부분이 있어요 T.LAY T.LAY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아 여기구나 추면 T.LAY 자 그럼 멤버들 준비됐어요? 네 바로 가봅시다 해봅시다 집에서 느낌 오오오